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호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레위기 26장에서 27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예레미야 레위기 26장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국방과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3단계 처벌을 받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생들의 특별한 시간과 재물의 소원을 즐겨 받으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끝도 밑도 없는 사랑에 대해 조금은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레위기 26장에서 2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42일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영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국식을 먹다가 세국식으로 말미암아 묵은국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름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해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귀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므며 내가 너희를 지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도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녹인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며마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며마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국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귀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살로부터 예순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결로 은 오십 세결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결로 하며 다섯살로부터 스무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결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결로 하며 일개월로부터 다섯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결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 세결로 하며 예순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오 세결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결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오.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오.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얼바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길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오.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오. 만일 그가 그 밭을 모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모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받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들인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쯤이야.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결로 하되 20개라를 한 세결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오.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 우리는 레유기 26장에서 2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유기 26장은 레유기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전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미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유기 26장을 통해 3단계 처벌과 처벌 이후의 새 언약을 주실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악을 묵과하지 않냐 하시는 공유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매일매일 은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